지금 이렇게 수련하고 계셔야 되요? 뭘로 하고 계세요? 뭘로 안 하면 일상화하는 게 공부야 그 옛날 제가 나중에 또 책이나 강의를 해드리겠지만 면허 선생님 글을 저는 보는 걸 좋아하는데 보면 성인에 대한 상이 또렷한데 그게 뭐냐면 얘 쓰지도 얘를 안 쓰지도 않는 사이 제가 일요일날도 어제 읽어드렸죠 마음을 내지도 안 내지도 않는데 늘 깨어있으면서 이런 거죠 마음을 이 애고가 얘 쓰지 않는데도 그쵸? 참나각성이 되고 그러니까 몰라가 되고 자동으로 자동으로 여기서 자명이 자꾸 나오는 애 쓰지 않아도 이니에지가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구현되는 경지 그냥 그게 성인이에요 선비들한테는 성인상이 딱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주장하는 자연스럽게 양심 51%가 되는 경지 노력을 안 해도 이런 경지를 목표로 하신다면 지금은 노력을 해야죠 노력할 때도 이렇게 오버해서 막 힘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되게 자연스럽게 깨어서 자연스럽게 자명해지는 걸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상을 분명히 갖고 하시면 공부가 더 빠를 겁니다 막 힘을 줘서 깊은 산매에 들어야지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나 지금 참나 내 안에 드러나 있지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참나를 찾지 마시라 안 찾으면 참나 상태다 말까지 했겠어요 찾으면 힘이 들어가니까 찾으려고 하면 힘이 들어가니까 힘을 오히려 빼시면 참나 상태니까 그쵸? 그러니까 힘 빼라 이거죠 힘 빼라 힘 빼되 양심은 해라 힘을 빼되 양심은 해라 그러니까 요게 요 오묘한 걸 마음에 우리 마음에 이렇게 딱 이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게 까는 게 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참나랑 만나야 된다고 너무 막 오기부리지 마시고 또 안 그런다고 또 참나 찾지 말했다고 진짜 안 찾고 계셔도 안 되고 안 찾는데 참나는 드러나야 되고 그쵸? 억지를 안 쓰는데 내 안에서 참나는 양심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경지를 수시로 수시로 사실은 매 순간 사실은 마음을 챙겨줘야 되는 얘기죠 근데 챙길 때 이런 느낌으로 챙기시라 이건 챙기지 마시라가 아니라 너무 힘 주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상황에 맞게 챙기시라 일 없을 때는 참나를 더 보고 계셔도 되니까 참나를 더 보고 계시고 일 생기면 참나봐야 되는데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지금 고민해야 될 게 생기면 고민할 때 자연스럽게 양심적으로 처리하자 하는 고마움에 더 몰입하시고 이게 물 흐르듯이 되는 경지가 성인이다 이렇게 선비들은 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비들 공부법을 이해하시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대승보살의 극치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선정 중시하고 이런 게 결국은 아라한 불교입니다 깊은 선정에 들어가서 열반에 들어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깊은 선정을 강조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대승보사도 가면 육바람이 잘할 정도의 선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딱 선비들의 삶이 그래요 깊은 선정에 드는 것보다는 일 없을 때는 깊은 선정에도 들어가죠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닥친 일을 이니에지가 내 참나에서 튀어나와서 이니에지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는 그 정도의 선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조던 선비들이 감을 잘 잡고 있어요 이걸 이제 다 해서 경이라고 부르는데 경 이것도 경이고 여기서 이거 나오는 것도 경이고 그래서 이게 양심대로 일 처리하는 것도 경이고 몰라 하고 딱 양심의 본체를 딱 저렷이 보고 있는 것도 경이고 거기에만 집착 안 하는 게 일 생기면 빨리 양심적으로 이니에지가 이 문제를 해결하게 그 일에 집중하는 게 경이고 그래서 제 강의 제 몰입책에 이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몰입책에 나에 대한 몰입이라고 했고요 요거는 요거는 대상에 대한 몰입이라고 두 몰입을 잘 하셔야 된다 나에 대한 몰입만 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게 그래서 이런 거 같아요 이게 나에 대한 몰입은 참나만 보고 있으니까 행복하잖아요 편안하고 황홀하잖아요 요게 사실은 진통제 효과잖아요 나에 대한 몰입이 진통제다 이런 거 보다는 이렇게 선정을 즐기는 마음이 진통제죠 양심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게 사실은 치료제죠 그래서 성인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길을 이걸 다 해가지고 길을 안다고 하죠 길 돌을 그래서 인생 살면서 문제 생기면 바로 진통 때리는 것도 마취하는 것도 길이요 마취 됐으면 치료하는 게 길이고 자연스럽게 길을 걷는 사람이 성인인데 예전에 불교로 치면 불교 나올 때 부처님이 지혜를 강조했던 이유가 이빠사나를 이런 순수한 사마타보다 힌두교 사람들은 마취제에 취해 있다고 본 거예요 저 사람들은 병원에 갔는데 마취제를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치료해야죠 아니요 지금 딱 좋습니다 수술하지 마세요 지금 딱 좋습니다 마취제만 즐기고 이게 삼매만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죠 사실은 이제 뭐 나에 대한 몰입이 많이 몰입이 꼭 삼매만 말한 거 아니죠 참나랑 하나 되어 있는 중에 직관적으로 또 지혜를 얻지만 아무튼 포인트를 삼매 쪽에 더 두는 공부 참나만 자꾸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삼매에 좀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거를 석가모니가 비판한 거죠 마취제만 너무 즐긴다 저도 임플란트 할 때 거기서 마취제 이빨에만 놔줘도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 맛에 치과 치료받으러 간다 일단 치과 치료받고 나와서도 한동안 알달달한 게 기분 좋아가지고 이 기분 좋은 거랑 사실은 이렇게 해놓고 치료하려고 마취를 한 건데 마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경지가 이제 사실 힌두교 성자들이 삼매만 빠져 있고 지혜가 없는 건 아닌데 약하니까 석가모니가 그건 아니야 치료를 해야지 마취를 쓰면 그 알달달한 마음으로 너의 탐진치를 진짜 끝장내야지 왜 탐진치는 그대로 있는데 삼매만 즐기고 있어 해서 나온 게 소승불교인데 부처님 초기불교인데 그 가르침은 이거 2차인 거죠 그래서 나에 대한 몰입과 몰라와 자명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선정과 지혜이기도 하니까 몰입으로 굳이 따지면 나에 대한 몰입 대상에 대한 몰입이라면 선정만 즐기는 힌두교인에 대해 지혜를 강조할 때 한 얘기가 석가모니는 아공의 진리를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대승보살들은 법공의 진리를 강조했어요 지혜의 이제 스케일이 달라지는 거지 깊이가 달라지고 이거는 이제 석가모니께서 왜 이빠사나를 강조했나 이겁니다 힌두교인들이 삼매만 너무 취해 있어서 이빠사나를 강조한 건데 석가모니는 아공만 알아도 당시 인도인들한테 아공만 가르쳐 줘도 저희 홍범 14조 4조까지죠 이것만 알아도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살 수 있으니까 탐진치 다 뿌리 뽑을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숲에서 과거 무상 미래 집착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현재 내 이름 내려놓고 늘 열반의 안주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 진리를 계속 되새기다 보면 죄짓고 살겠냐는 거죠 탐진치 부리겠냐는 거죠 이 정도만 가지고 당시 인도인들을 가르쳤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태생보살들은 그거 가지고는 출가자들은 살아도 세속 경영은 힘들다 벚궁까지 나온 거죠 세속을 자유자재로 윤리적으로 경영하려면 육바라밀을 해야지 그래서 벚궁을 기본적으로 강조하고 그 다음에 벚궁의 극치로 육바라밀이라는 구공이 나왔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불교인데 선비들은 아공 복궁을 굳이 따로 강조해야 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무조건 구공입니다 목표가 구공을 연구해 가는 중에 아공 복궁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지혜가 깊어지면서 시작부터 이니에이지 잘해 그럼 성인이야 예전에 서당과도 딱 사자수학에 천자문에 다 이니에이지거든요 이니에이지 잘해라 그게 다입니다 사자수학에 다 나와요 니가 당해 실은 일은 기소부령 물시여인 이게 사자수학에 다 구절입니다 그래서 예전 제일 처음 배우는 뭔가 좀 교과서 같은 게 사자수학인데 네 글자로 끊어놓은 소학인데 진짜 소학은 어려워요 사자수학이 어린이용이에요 사자수학 보시면 거기 지금 학당에서 강의하는 거 다 들어 있어요 어떻게 살아라까지 방 가운데 앉아있지 마라 문턱 밟고 설지 마라 어른이 숟가락 들면 들어 라는 생활 예절부터 기소부령 물시여인까지 뭐 이니에이지 이니에이지는 인성지 사람 본성의 강령이여 원형리정은 천도의 강령이다 해서 나올 형이상학적인 내용까지 다 있어요 오륜 이니에이지 잘하는 것까지 다 실전티까지 사자수학을 하나만 해도 평생 사실을 그거 소화하면 성인되죠 사실 그래서 예전에 조광조 선생 스승이 소학동자라고 자기 이름 자기를 부르면서 평생 소학만 잘하면 성인된다는 주장을 하고 소학 잘하기를 했죠 그게 그래서 그래요 말이 다 뿜 그래서 진짜로 소학만 파고 있는 양반이나 석가모니처럼 아공을 끝까지 파버리겠다 애고를 진짜 끝까지 파헤쳐서 애고가 탐진지 못하게 맞겠다고 해도 어디로 가나 결국은 성인으로 갑니다 석가모니는 그렇게 해서 성인이 되신 거예요 근데 가르쳐 준 게 아공이잖아요 근데 아라한들이 아공 배우고는 석가모니 경지를 간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열반이 주는 또 마취에 취해서 마취제에 취해서 무상고 무하하니까 열반이 짱이다 이러고 사니까 부처님처럼 팔 정도도 못하고 이러니까 차가 나니까 이제 대승이 이래 가지고는 석가모니랑 너무 다르다 석가모니보다 더 대승을 해야 될 마당이 석가모니를 너무 못 따라간다 해서 이제 대승 사상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문익알라다 이렇게 커졌으니까 이야기 그냥 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연스럽게 깨어있고 자연스럽게 양심에 힘 실어주기 자연스럽게 자명한 생각 쪽에 힘 실어주고 뭘로 하고 참나 만나서 자연스럽게 양심 쪽으로 나를 계속 인위해지만 계속 연구하시다 보면 영부엄 14조가 다 이제 여러분 들어오실 거고 인위해지를 어떻게 합니까? 이 방식으로 하라 그래서 아공복궁도 다 알게 돼 있어요 결국 인위해지를 파다 보면 인위해지를 잘한다 하는 게 새 속에서 잘한다는 거는 새 속에서 잘한다는 거는 초세자라는 걸 인위해지 잘하는 것처럼 알죠 그게 아니라 양심에서 우러나서 하는 인위해지는 기독교로 치면 진짜 성령 임해야 나오는 거죠 성령 임하면 당연히 알 것들이 아공복궁이에요 성령 임하면 기본적으로 세팅되는 게 아공복궁이고 제대로 작동하는 게 인위해지입니다 육바라미리 작동 이거 선비들도 다 했다 그 말씀 드리고 계속 지금도 수시로 제 얘기 들으시면서도 정신 차리고 계신 게 그대로 선정입니다 더 잘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참나 있다는 거 알았으면 됐죠 거기다 정신 관심 주고 정신 줄 수 있으면 됐죠 그것만 자꾸만 있으면 거기서 그걸로 인해 행복해지기만 하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해야 될 고민거리에 빨리 거기에 아공복궁구공 총동원에서 근데 그건 이제 인간적인 암배고 사실은 참나가 그 일을 처리하고 싶은 방향으로 도와서 처리해 주자는 거죠 애고도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니까 아공복궁구공 따지는 건데 사실은 몰라 해가지고 참나를 정확히 알면 참나가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그게 자명해죠 이게 자명해라고 내 마음으로 움직일 때 따라가 주면 되는데 애고도 정보를 알아야 참나에 호응을 할 수 있으니까 아공복궁구공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좀 성경을 읽어 놔야 되고 불교인들은 불경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참나가 뭘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평소에 몰라 하면서 뭔 일 안 나더라도 몰라 하면서 경전 보면서 14조 보면서라도 자명한지 자명한지 평소에 계속 인가해 놓으시면 일 터졌을 때 그렇게 처리하고 싶어지고 처리가 쉬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그 마음 관리를 잘 써가시면 다 뭐 보살이세요 이미 보살 되신 겁니다 기독교로 치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자녀죠 내 뜻대로 안 하고 뭔 일 생기면 아버지 몰라 대신에 아버지 아버지 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하는 거죠 아버지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러면 이게 그 말씀이 양심이잖아요 아버지 양심 아버지 양심 이러면 사도 바울이 나와요 아버지 양심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는 내 양심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아버지를 성겨놓으라 이런 말이 딱 나오죠 아주 이렇게 자연스럽게 돼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절에 가면 딱 각 잡고 계시잖아요 각 잡을 땐 각 잡고 왜냐하면 나는 내 참나 만나야겠으니까 진하게 그런데 딱 또 거기에만 고정되어 있지 않고 바로 그 또 마취에만 집착하지 않고 마취 된 중에도 빨리 치료를 해야 되니까 깊은 명상 중에도 한 생각에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치료 진리로 여러분 생각을 바꿔 놓으세요 자명하게 생각 바꿔 놓으세요 망상 나오면 빨리빨리 내려놓으시고 우리 보통 망상 방치했다가 점점 커집니다 일이 헛생각이 하나 나는데 그게 이제 5분 안에 사라져 주면 좋은데 이놈이 잘하면 이상해져요 그때 빨리 몰라 자명 출동해서 처리해 주시고 그게 이제 보살이 계속 그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적은 계속 들어오면 됩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죽는 날까지 이렇게 계속 정신 차리고 하는데 정신 차린 힘이 커지고 막는 힘이 점점 커져가는게 수행이지 계속 올라오죠 왜냐하면 이 에고는 에고처럼 살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탄이라고 하는게 별게 아니라 사탄이 뭐 아주 악독한 그런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인간이 고등 침팬지답게 에고답게 탐진치 욕심부리면서 살게 자꾸 우리를 끌어내리는 그래서 그 정도에 유지시키는 장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노력을 안하면 못 벗어납니다 그 장에서 참나가 안 도와주면 못 벗어나요 성령 강림이 안되면 우리가 못 벗어난다는게 그거에요 못 벗어나요 그래서 바리세파가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켜도 예수님이 와서 딱 보면 뭐냐면요 율법 지키는 고등 침팬지에요 율법을 되게 지키고 있어요 고등 침팬지가 그러지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뭐냐면 그 장의 힘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 오셔서 천국을 느끼실 수 있나요 전세계 명상센터나 뭐 종교 영상단체에 가셔서 천국을 느끼실 거예요 아마 그 맑을 때 되게 깨어있고 맑을 때 천국이 좀 느껴질 거예요 그 느낌이 드시는지 학당 오셔서 깨어 계시면 천국에 와 계신 것 같죠 그리고 이게 그런 사람들이 한 분 두 분 모이면 전체적으로 여기가 천국이 돼요 이거는요 되게 현실적인 거예요 저는 느끼거든요 천국인지 아닌지 바로 느껴요 천국 아닌 사람이 여기 들어와 있죠 힘들어요 힘들어요 본인이 주변 사람들도 불편해요 왜냐하면 지금 천국 분위기가 깨지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 되게 재밌습니다 전 예전부터 놀아도 천국을 만들어 놓고 노는 거예요 급락을 느껴요 왜냐하면 육신으로는 육신이 천국에 가 있는 건 아닌데 우리 영혼에 천국이 구현되고 우리 몸에 에너지에 구현돼요 천국이 그래서 에너지가 떨어지고 마음이 이제 그 병들면요 자기가 천국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와보면 그런 사람들은 호응이 안 되고 공명이 안 되고 혼자 따로 놀게 되고 에너지적으로도 어둡고 박지 못한 어떤 정신 상태 있어요 저 예전에 이렇게 놀잖아요 그날 보면 천국을 만들어 놓고 노는 거예요 이게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되려면 거기 가면 그 천국의 기운과 그거 있어야 돼요 뭔가 성령이 강림한 듯한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깨어 계신 분이 많으면 그 느낌이 나요 근데 우리 예전에 놀 때 깨어 있잖아요 깨어서 놀면 그날은 이제 천국 분위기죠 그럼 천국이죠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사회에 직장이 있잖아요 나가요 직장 생활하다 일주일 뒤에 오죠 눈이 막혀서 와요 딱 보면 이제 안색이 어둡고 눈이 탁해져서 신기하죠 느껴져요 지 입으로도 걔도 기감이 있는 애거든요 지 입으로도 그래요 지금 눈에 막이 씌인 것 같다고 지금 사물이 또렷히 안 보인다고 그래요 그럼 앉혀 놓고 또 깨어나라고 정신 차려 어 이 상태야 좀 더 들어가 이러고 놀다 보면 눈이 밝아져 다시 환해져요 그리고 자기가 아 이제 여기 자기가 들어온 걸 알아요 신기하죠 여기 뭐가 없는데 들어오고 나가고가 선명해요 그래서 그 상태 본인이 깨어 계시고 본인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지금 다 천국에 있어도 본인 혼자 못 들어가요 뭔가 이 사람들은 다른 차원에서 노는 것 같은데 그 차원에 진입이 안 된다는 게 있어요 저희는 기감 예민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놀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선명히 알죠 바로 바로 자기가 말을 하거든요 저 이제 들어갔어요 이거 다 그냥 얘기 나와요 그런 교회를 만들면 재밌겠죠 그러면 지금 천국에 안 들어오신 분은 저요 그러면 지금 좀 뭐가 막혀 있어요 이번에 너무 직장생활에 너무 몰입했나봐요 매몰됐나봐요 그러면 빨리 몰라 때리고 막 자명 때리고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이제 눈이 열려요 남이 봐도 안색이 이제 환해집니다 뭔가 환해져요 자기도 이제 기가 풀려요 기분이 풀려요 그래서 여기 너무 좋아요 하고 갑니다 사람이 가면 직장에 나가죠 기다리고 있어요 사탄이 세속의 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 딱 고 직장인에 맞는 고등 침팬지로 세팅해 버려요 그게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가정에 가거나 직장에 가거나 사회에서 살다 보면 딱 거기에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이 영이 시야를 좁아지게 만들고 그 사탄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시야를 좁아지게 만들고 탐진치에 깊이 빠져들게 만들면서 문제의식이 안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고등 침팬지로서 훌륭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안 느껴져요 찐찜하긴 한데 그게 막연하고 그걸 가지고 더 고민할 수도 없고 세속에서의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는데 바쁘기 때문에 마음이 그게 이제 무덤덤해져요 좀 마비돼요 그렇게 마비시켜 놓는 힘이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게 아니라 우리 영 안에서 그런 작용이 있어요 고등 침팬지로 잡아 두는 그래서 그걸 세속의 영이니 사탄의 영이니 하는 거예요 근데 참나가 제대로 각성되면 그런 게 싹 걷지 그걸 이겨낼 힘이 나와요 그러면 자기 혼자 있어도 자기가 알 수 있어야 돼 지금 나는 의식이 다운됐다 의식이 밝아졌다 이거 알아야 돼 지금 고차원계에 가 있다 하나님 자녀답게 지금 내가 살고 있다 아니면 혈육의 자녀로 떨어졌다 아침에는 하나님 자녀였는데 지금 오후 5 되니까 혈육의 자녀가 됐다 이거 자기가 다 알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도 다 티가 나요 그런 공간을 열어놓고 지구상에 왜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냐면 교회를 가면 열려야 돼요 성령회에 다 열려야 돼요 원래 원 원 의미의 교회는 꼭 교회가 집도 아니고 그게 모임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원래 군대 조직이에요 에클레시아라는 말 뜻이 어떤 특수 사명을 띈 군사 조직을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뭐냐면 하나님의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사로서 특수 사명을 띄고 지상의 천국을 구현하라는 사명을 띄고 모인 사람들의 조직이 원래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가 건물에 집착하니까 이 말씀을 드린 건데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밝아요 혈육의 자녀들 사는 데 보다가 그 사람들 모여 있는 곳을 보면 뭔가 밝고 양심이 흐르고 있고 성령이 흐르고 있죠 그게 에너지적으로도 우리 심리적으로도 느껴집니다 그렇게 열어놓고 있는 지상의 공간을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그게 불교에서 말하면 정토예요 지구의 정토를 열었다 극락을 열었다 지구에다가 이렇게 극락을 열고 그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안에서 극락이 열리고 천국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나가는 게 보살의 사실 사명이에요 보살은 제가 이번 토요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라한의 목표는 열반이고 자신의 열반 남이 아니에요 일단 나의 열반이에요 아라한의 목표는 보살의 목표는 불국토 건설이에요 이 아라한의 목표는 여기 들어가 버리는 거면 보살의 목표는 이 세계에서 참나 뜻대로 굴러가는 에고의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정토라고 하는 거죠 불국토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든 게 그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 자연스럽게 몰라 하시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자명하게 잡아주고 계시면 지금 천국에 들어가 계십니다 나가시면 또 깨질지라도 아무튼 여기 계실 동안은 천국을 느끼시고 나가서도 그 느낌을 이어가서 가정에도 이어가고 내가 있는 직장에도 이어가고 이러면요 이분이 천국을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사실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을 엄청난 건 줄 알아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막 오지로 가서 사역을 해야 된다 남들 안 가는 데로 가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사역은 하나님한테 뭔가 돋보일만한 뭔가를 해야 사역인 줄 아는데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 게 제일 돋보이는 행위예요 고등 침팬츠 중에 하나가 이상해요 움직임이 이상해요 얘가 제일 돋보이는 겁니다 근데 멋진 사역을 해야지 그러면 이미 고등 침팬츠예요 사역하러 다니는 고등 침팬츠 혼자 사역한다고 주장하는 고등 침팬츠 이게 다릅니다 깨어 계셔서 내가 있는 곳에 내 주변을 다 천국에 맞게 만들어 가는 게 사실은 사역이에요 최고의 사역은 나 있는 곳 주변을 계속 천국으로 바꾸는 거죠 내 주변 사람들 의식이 너무 다운되면 주변 사람들 의식이 밝아지게 계속 만들어주고 그런 에너지 뿜어내고 그런 마음 뿜어내면서 내가 계속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만약에 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영적 전쟁이죠 이게 아마게돈입니다 우리는 계속 아마게돈 속에 있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어두운 에너지가 날 잠식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너무 부정적이 되니까 나도 같이 부정적이 되어버리면 내가 이제 진 거죠 미세하게 천국이 지상에 선포됐다가 탁 꺼져 버린 거죠 갑자기 어둠이 다 어두워진 거예요 이게 사명감이에요 이게 사역이에요 저 할 때 무슨 일이 있어도 나 하나만큼은 절대 불이 안 꺼져야겠다 천국의 불이 안 꺼져야겠다 이게 성령의 불이 안 꺼져야겠다 이게 사명이에요 사역이고 사명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주변까지 좀 더 넓혀 확장시켜야겠다 근데 여건이 안되면 못하더라도 나만이라도 절대 천국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다 이게 자리 2타입니다 나만이라도 먼저 천국을 극락에 살자 이게 자리고 2타는 가능하면 옆사람들까지 그 빛을 더 쬐게 만들어주자 천국 기운 속에 더 들어오게 하자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오지사역이 왜 나오고 뭐가 왜 나옵니까 지금 나 있는 곳도 어두운데 지금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분들 계신 곳도 어두워 죽겠는데 근데 갑자기 왜 인도 막 아시람 가서 찬송가를 부르질 않나 절 가서 땅밟기를 하지 않나 어둠을 전파하러 다녀요 어둠의 확장입니다 이거는 이게 다른 거죠 천국의 확장은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바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이 밝은지 어두운지 아는 것처럼 같이 모였을 때도 서로 밝은지 어두운지가 교감이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사람 하나 와 있으면요 정보가 안 통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서로 마음에 안 통하는 게 느껴지고 다 느껴져요 그러다 그분이 마음이 열리면 또 탁 통합니다 그런 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당 오셔서 놀 때도 만약에 이제 새로운 분들 많이 오시고 그러면 안 통하는 분들 겁나 들어와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갑자기 천국이었는데 막 어수선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분 나갔으면 아니라 그분들이 빨리 참나 만나고 마음이 열어서 천국의 일원이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이게 사역이에요 그렇게 마음 한 번 내주는 게 다 사역입니다 그러면 지상에 천국이요 만들어 쳐요 왜냐 이미 지금 나 하나라도 만들고 있는데 왜 이게 불가능한 얘기고 뭐 요즘 교회가 장사가 안 된다 막 이걸로 영업이 안 된다고 한탄하고 이럴 일이 없어요 이미 천국에 사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천국은 계속 확장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다 교회가 아닌 것들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진짜 자기가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걸로 고민 안 합니다 영업이 되네 안 되네 신자가 너네 주네가 아니에요 자기는 이미 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는 거죠 목표가 나누고 싶다죠 나누고 싶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면 더 즐거운 거고 이게 공자 논어 일장에 뭐죠 하기 시습지 그냥 성령이 시킨 대로 배우고 익히고 했더니 너무 행복하고 이미 유붕이 자원박내 그것도 같이 놀자고 오는 동지들 천국에 천국 맛본 동지들이 같이 와서 놀아주면 더 즐겁고 임부지이불원 남들이 안 알아줘도 화가 안 나고 안타깝지 화가 나겠어요 아 저 사람들도 이거 알아야 될 텐데 지금 이 마음이 아니면 군자가 아니라고 했죠 이게 사도가 아니에요 기독교식으로 바꿔주고 싶다 그렇죠 성령의 인도대로 배우고 익히다 보면 기쁘지 아니한가 동지들이 멀리서 와서 같이 이렇게 그 이 성령에 성령이 주는 이 평안과 진리를 함께 논하면 즐겁지 아니한가 사람들이 혈육의 자녀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으니 이 사도가 아닌가 이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이렇게 요렇게 해서 논어를 읽으시면 재밌죠 뭐든지 재밌죠 근데 우리가 이미 천국에 있어야 재밌지 이 얘기가 지금 천국에 안 계신 분이 이 얘기 들으면 아 뭐야 자기들끼리 좋은 데 있나봐 이런 나만 왜 어둡지 이런 마음이 되겠죠 어두웠더라도 쉽습니다 어두워도 괜찮아요 에고는 어둡고 계속 이 고등 침페이지답게 살게 묶어주는 힘이 작동해요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도 작동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올라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힘보다 참나에서 나를 경영하는 힘이 더 커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참나 각성하고 참나의 현존을 자각하고 어떻게든 그 현존 붙잡고 버티면서 참나 뜻대로 내 마음이 굴러간다는 자명한 느낌이 들면 여러분은 성공인 거죠 그렇지 에고는 에고대로 여전히 작동합니다 계속 왜냐 우린 그러니까 깨달은 중생이죠 중생일 뿐이에요 짐승일 뿐이라 짐승은 짐승이에요 계속 짐승 마음이 작동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지만 그런게 작동해도 기분이 나빠지지 않고 시야가 좁아지지 않을 정도로 극락의 천국의 체험도 하고 있냐는 거죠 그 진리의 기쁨도 지금 함께 하냐는 그 기쁨이 51% 되시냐 그러면 기분이 좋죠 내 에고의 못된 마음을 봐도 성이 안 나고 아까 남의 에고의 못된 모습을 봐도 성이 안 나듯이 자기 에고의 못된 모습을 봐도 성이 안 나고 안타깝죠 근데 뭐 그냥 짠하지만 일단 얘가 큰 죄를 저지르긴 힘든 상황을 만들어 놨으니까 안심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 정도면 하나님 하나님 자녀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집에 계실 때도 이 몰라 자명이 사실은 천국 가는 그게 키기 때문에 이걸로 빨리 천국 가셔야 돼요 자꾸 천국에 계셔야 돼요 자기 주변 여기까지만이라도 천국을 만들어 놓고 계셔야 돼요 집에 계실 거나 직장에 계시고 그럼 좀 흔들릴 수 있죠 우리는 성자가 아니니까 흔들리면 빨리 또 요령을 알잖아요 또 복원해 놔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무심히 흔들리면 무심히 또 복원해야 돼요 막 어쩌다 이렇게 됐느니 막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성인은 아니니까 수시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흔들릴 때마다 삭삭 다시 복원해 놓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보면 성령 따를 때는 그렇게 좋은데 확 혈육의 자녀로서의 애고성이 올라올 때는요 자기가 죄로 달려가는 자기가 있으니까 나는 진짜 공고한 사람이다 죽겠다 나 지금 내 마음 힘들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바울도 그걸 당연히 받아들일 겁니다 그럼 그중에 받아들이고 그래도 난 이미 천국에 있지 않나 하는 걸 되새길 때 그 마음이 또 극복되거든요 로마서 보면 그 과정이 나와요 공고해 죽겠습니다 하다가 하지만 예수님 저 살았습니다 갑자기 또 찬양이 시작돼요 이 양반 힘들다고 왜 또 왜 갑자기 좋아 죽겠다고 하지 그게 힘들어지다가 삭 다시 돌아보면 또 확 마음이 풀려야 돼요 이게 천국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영주권 받으셔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 영주권이 허상이 아니고 무슨 우리가 믿음도 아니고 체험이에요 지금 계시죠? 계시는 거고 저 방금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진 거고 우리가 다 서로 알아야 돼요 이게 그냥 믿습니다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것만 잘 체크하셔도 오늘 남는 장사가 하니까 아 천국은 실제다 그래서 우리 지구상 인류가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학교 가면 너도 이제 다 천국 들어가야 돼 입안에 지금 몇 명 천국 경험 못 했다고 하는데 들어가야 돼 하고 들어가게 도와주고 친구들이 도와줘서 같이 오래 천국에 머물게 해주고 흔들리면 잡아주고 서로 인류는 그러게 살다 가야죠 그게 용인인간 세상이에요 그렇죠? 예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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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их 토핑